이 최저임금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던데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너무 취약계층이 많아졌고 넓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오히려 인상돼야 되고 그리고 아예 정형계층이야 뭐 당연히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기업 고용 상황이 많이 악화됐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석담을 해야 된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했다고 했는데 근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법을 알아야 법대로 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네.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오늘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에 한 번씩 뵙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니까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자, 오늘 이야기 주제는 제가 좀 짐작이 되긴 합니다. 네. 네. 요즘 워낙에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주제라서 아마 최저임금 얘기 아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계속 최저임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일 또 곧바로 다시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오늘은 최저임금에 관련된 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좀 유의미한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인데 관련된 최저임금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 기억에 매년 최저임금이 순조롭게 결정된 점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코로나19라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일단 경영계에서는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삭감을 얘기하는 것 같고 노동계는 만원 인상, 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지난번 회의 때 최초 요구안을 제시를 하라고 했었을 때 사용자 측이 낸 제시안이 최저임금 삭감안이었던 것이고요. 노동계에서 제시안안이 최저임금 1만 원의 인상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언론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경영계에서 제시한 게 8,410원이군요. 올해가 8,590원이니까 이거보다 좀 줄어든. 네. 최저임금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던데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매해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계속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 이전에 이제 최저임금을 심의를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예. 그 심의 요청을 어디로 하느냐고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으로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생계비라든가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하거나 관련된 전문가 의견들을 이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이제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돼서 의결된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고시된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올해는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3월 31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결정은 이미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법 내용상으로 보면 시기는 좀 지난 게 맞습니다. 원래 심의의결기간은 세 달도 아니고 90일이거든요. 그래서 6월 29일까지였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노동계, 경영계 다 모두 이 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법 위반 여부를 다 뜨고 있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최초 요구한 제시가 이제 7월 3일이었거든요. 아, 7월 3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에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이게 애초에 기한 내에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군요, 보니까. 그렇죠. 일부 좀 포기하고 기다리는 게 있죠. 아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기억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어렵기도 하고 좀 어떨 땐 코미디 같은 부분들도 있는데 2017년이었나요? 그때 사용자 측의 최금주 위원인가? 그분이 가위바보로 결정하자고. 본인은 농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회의 시간에 얘기했고 그걸 두 번 연속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합의가 안 되니까 가위바보로 하자. 네. 뭐 의견의 저점도 제대로 이루어지도 않고 합의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농담처럼 풀어가서는 절대 안 될 문제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올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지금 이 시기에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이제 내일이 5차 회의고요. 지금까지 이제 4차 회의까지 진행이 됐는데 보통 이제 2차 회의에서 이번 년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최저시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시급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8590원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시급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고시를 하는데 그거에 옆에 이제 월지급임금이라고 해서 월고시액을 별도로 이제 변기하도록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고시를 하고 있거든요.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표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차 회의 때 논의가 있었던 건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해와 똑같이 시급으로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고시를 할 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급여도 같이 변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 4차 회의 때. 네. 그러니까 바로 직전 회의 때 이제 논의가 됐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서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이제 들고 나온 거였죠. 자신들의 안을. 네. 그런데 이게 아까 코로나19 말씀을 하셨지만 네. 좀 아이러니한 게 노동부 아 노동계 쪽이나 경영계 쪽이나 임금 인상 안을 갖고 온 쪽이나 삭감 안을 갖고 온 쪽이 모두 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너무 이제 취약계층이 많아졌고 넓어졌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 최저임금이 오히려 인상돼야 되고 그리고 IMF 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진짜 국가 부도의 상황까지 간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2%대로 인상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임금은 인상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던 거고요. 네. 뭐 경영계 측이야 뭐 당연히 많이 아시는 것처럼 네. 뭐 이제 기업 고용 상황이 많이 악화됐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차 회의 때는 이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논의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 인상하자는 쪽이나 삭감하자는 쪽이나 똑같이 이유를 코로나19로 들고 있다는 거. 네. 네. 아이러니긴 하네요 진짜. 그리고 아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했다고 했는데 근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게 가능은 한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최저임금 법에서는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제 규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의 종류별로? 네. 그리고 그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경영계 측에서는 이제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노동계 쪽은 최저임금의 취지 자체가 노동자의 생활안정 그리고 최저수준 보장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업종별로 그걸 구분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인 갈등이나 양극화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종별 적용은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합의점이 없어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표결이 진행이 됐는데요. 업종별 적용이 이제 천성한 의원이 11명, 반대한 의원이 14명, 그리고 기권한 의원이 2명.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차이는 별로 없었군요. 표결 차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나운서 임금은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하고 노무사 임금은 1만원으로 하고 노무사 임금이 더 많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등을 들 수 있게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결이 됐다. 직업에 귀천은 없는데 최저임금에 차등은 있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될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인간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기서 차별을 둔다라는 게 글쎄요. 언뜻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헌법 32조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네. 32조에서 이제 근로의 권리를 모두가 가지고 있고 국가가 이제 고용 증진이나 적정 임금 보장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되고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이제 노동자 보호의 최소 장치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노동자가 이 업종에서 일할 때와 저업종에서 일할 때 생활 수준이나 필요한 임금이 달라지냐는 거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업종별 적용을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벽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헌법의 이념에도 좀 어긋나는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위 쪽에서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걸 텐데 최저임금법에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들어가 있었군요. 내용이. 네. 4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최저임금제가 198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딱 그 연도만 시작하던 해 네. 그 해만 1그룹과 2그룹 이렇게 나눠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1989년부터는 아, 1989년부터는 이제 지금처럼 단일화돼서 계속적으로 고신은 되고 있어서 네. 거진하는 30년 정도 적용이 안 됐었던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 때 딱 한 번 적용됐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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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앞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이후에는 언제 열립니까? 5차 회의가 내일 열리고요. 7월 7일에 열리고 이때 위원장이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요청을 한 게 기존에 제출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1차 수정안을 가지고 와달라. 어쨌든 접점을 만들어서 합의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요청한 상태고 앞으로 몇 차례는 더 열리게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1차 때 수정안을 가져오는 데가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서로 주장 계속하다가 오래 끌다 보면 나중에 결국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디테일하게 하시네요.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결정을 많이 하는 식으로 요즘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에 유의미한 결정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859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일주일을 근무했을 때 주휴 수당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게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랑 법정 주유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최저임금을 계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계산하는 것이 사용자의 계약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사건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현재 규정한 시급 계산 방법이 합헌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라고 명시를 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사용자 청구인의 계약자유 및 직업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청구를 기각한 사건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부분이 약간 논란이 좀 되고 있었는데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투는 최초의 결정이라고 보아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결정이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하는 말은 항상 어려워서 해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해석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법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따질 때는 내가 월급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내가 근무한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로 나눠서 내가 최저임금 시급이 정확하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미달하는지를 이제 따지게 되잖아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따지게 되는데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는 임금 종류를 다 더한 금액을 이제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라고 하냐면 시행령에서는 예를 들어 1주간 근무한 시간 플러스 1주를 모두 개근했을 때 내가 받는 주유수당을 받는 그 시간이 이제 보통 일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8시간인데 그 8시간을 근무한 시간에 더해서 그 시간으로 이제 임금을 나눠라 이렇게 이제 시행령에서는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분들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이제 임금을 곱해서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받은 임금을 주유 시간까지로 더해서 나눠버리면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위헌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판단을 한 내용이 이번에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계 쪽에서는 이 주유수당 자체를 좀 빼려고 많이 노력을 계속했었고 그렇죠. 네.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유수당은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노동계 쪽에서는 아니 이건 당연히 포함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주유수당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가 지급할 최저임금을 정하거나 이미 지급한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낸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장에서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주유수당 같은 경우가 이제 다 지급이 되는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가 내가 나가야 되는 날을 모두 개근한 때 그때 이제 주유수당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사용자 측 주장은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언제 주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시간도 계산하고 임금도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헌법재판소는요. 어떤 근거로 해서 합헌 결정을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우선은 헌법재판소는 이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법정 주유 시간 수를 포함해서 나눈다는 점을 명확히 해서 근로자한테 근로자에게 이제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의 취지가 취지가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입법 목적은 매우 정당하고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대상 임금 그러니까 나눠지는 임금에 이미 주유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고 주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유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수 외에 주유시간까지 이제 포함해서 나누도록 이제 한 시행령의 조항이 충분히 그 정도는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이제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수와 주유시간 이거를 모두에 대해서 최저임금 그러니까 시간급 최저임금의 이상을 지급하는 것 그것이 사용자한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 판결 참 그 말 돌려서 얘기하는 거군요. 어렵죠.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 합리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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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까 경영계 쪽에서 얘기했듯이 2018년, 2019년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대겸은 모르겠는데 영세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주장을 하기는 했어요. 사용자가. 근데 이 시행령 조항이 임금 수준에 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나 근로자를 고용해서 이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인정은 했는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만 네. 기본권이 제한이 되는 건 맞지만 다만 최저임금이 다소 큰 폭으로 인상이 돼서 현실적 부담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네. 그게 시행령 조항의 문제는 아니다. 아, 그거는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이제 고시된 그 고시 금액이 어느 정도 인상됐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시행령 조항상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조항으로 인해서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내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 결정되고 나면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로스쿨 오늘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